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무뎌지고 있고요. 또 생각지 않았던 비가 상당히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 또 벌레들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에서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요. 대부분 어떤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이나 금전으로 인한 일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움켜지려 하는 데서 사실 문제가 생겨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또 놓을 것을 놓지 못하는 곳에서 번레가 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남편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행복이고요. 또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걱정, 근심, 번레,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은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요. 내 뜻대로 하려는 하지만 지금 있는 입장 또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토끼를 거북이처럼 기어가게 해서도 아니겠고요. 반대로 또 거북이를 토끼처럼 뛰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놓고 보면은요. 다른 것과 비유한대거나 다른 어떤 상태나 여건에 놓여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여건을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 또 이런 인연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은 느끼는 자에게만 온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행복함 느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요즘 계속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천수경 14번째 시간으로요. 천수경의 원래 본 이름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에 우리가 개법장 진안에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 했었는데요. 옴 아라남 아라다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잃고 깊게 깨우치겠나이다. 아라남이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라고 하니까 깊게 깨우치겠습니다. 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천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정구업 진안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본경이지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제 앞뒤로 우리가 넣어서 좋으니까 하자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붙어진 경전이 사실은 지금 천수경이 됐는데요. 원래 경 이름이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수경의 제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름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강정유가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수행위괴경에서는요. 세존성자 천안천수 천족 천설 천비 관자제보리살 타다. 또 단박 광대연만 무예 대비심 다라니다. 또한 천안천비 관세음보살 다라니 신주경에서는요. 천안천비 관세음보살 다라니 신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신경에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대신주다라고 하고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다라니경 또는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다 표현을 했고요. 또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다라니 주번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대정일신수대장경 20권 114에 보면 세존성자 천안천수 천족천설천비 관자재 보리살타 단박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란이다 표현을 했고요. 대정 20권 114, 115에 보면 번 대비신주다 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라니에서는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신묘장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떠한 이름이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과연 이 담겨있는 내용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수경은요. 불공역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라니에 제일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화천수 역시 보면 우리가 그 다라니 속에서 나오는 주해를 도면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그 다라니 속에 보면은요. 다른 경전에 나오지 않는 42수 진언까지 나오는데요. 42수 진언은 바로 천수경을 우리가 총수다라고 하면 42수 진언 별주다 해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특별한 원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이천수경이 형성된 것을 보면은요. 보타라카산 당시에 아난이 이 경을 서라는 것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받아 진율일까 하고 여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는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것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다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고요. 광대원만 부의 대비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넓고 크고 두루에서 걸림이 없는 강대원만한 보살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천수천안 관자대보살 광대원만 부의 대비심 대다라니를요. 바로 구고다라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고다라니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없애주는 다라니다 라고 해서 구고다라니다 라고 하고요. 연수다라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수명을 길게 해준다. 또 멸악치다라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악취를 멸해준다. 또한 파업장다라니다 라고 하는데요. 업장을 멸해준다. 또한 소원을 원만히 성취시켜준다 해서 원만다라니다 라고. 또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수심자재다라니다 라고 하고요. 또 깨달음의 지위를 빨리 뛰어오를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속초상 지자재다라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어떠한 이름이 되었던 이러한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중생의 고통을 구제를 해주고 수명을 길게 해주고 악취를 멸해주고 업장을 멸해주고 소원을 원만히 성취해주고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지위를 빨리 뛰어오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다라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는 만트라다 만다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보편적으로 주, 신주, 밀주, 밀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진실에서 거짓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이나 미움의 크기 또 어떤 걱정이나 번뇌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까지 다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진언이다, 달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달안이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진언, 달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명, 또 진언의 긴 것을 달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여러 구절로 된 것을 우리가 진언, 정버계 진언, 정구업 진언 여러 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심묘장구, 대달안이 해서 여러 구절로 되어 있죠. 길게. 또 한자, 두자 등으로 된 것을 우리는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모든 공덕을 다 지닌다라고 해서 총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 해서 능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총지와 능차의 뜻을 다 지니고 있는데 총지는 삼장총지가 있고 삼맞이 총지가 있고 문자총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장총지다는 것은 달안이 한 글자 가운데 한량없이 기꼬묘한 뜻을 깨달아서 갈량없는 뜻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언의 어떤 3장 12부경, 부처님의 말씀을 3장 12부로 논하지 않아요. 경율론해서 이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삼장총지다 표현을 하고요. 삼맞이 총지다는 것은 바로 이 달안이를 받아 지닌 힘으로 해서 백천산매를 모두 깨칠 수 있다라고 해서 삼맞이 총지라고 하고요. 또한 달안이를 받아 지닌 힘으로 인해서 경전의 말씀을 잊지 않는 큰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해서 문자총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때의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번뇌를 돌려서 지혜를 이루어내는 수행이고요. 또한 수행자는 진언행을 통해서 공독의 세계인 어떤 부처의 세계를 자신의 내면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본래의 천광왕 정주여래께서 천수경을 설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천광왕 정주여래께서 설하신 천수경의 뜻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다시 이 천수경을 설하시게 된 관세운 보살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운 보살을 많이 찾으시지 않아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로 계신 분이 바로 뭐예요? 관음과 세지이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운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다, 관세운 보살이다, 관세운 보살이다, 관세자재 보살이다, 관음 보살이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범어로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다는 것은 아바로키데는 자제하다, 관하다 라는 이야기죠.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해서 나와 남의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해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심묘장구 대달한 이경에서 보면요. 남아가리아바로키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때 남아가리아바로키제라고 할 때 남학은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뜻을 빼버리고 아리아바로키제 세바라야 라고 하는 것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를 한국식 발음으로 해놓은 것이 아리아바로키데 세바라예요. 원래 원어로는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고 하죠. 이때 바로 뭐예요? 보디사트바, 모지사다바야가 보디사트바죠. 마사트바, 마사다바예요. 마가로니가야, 크게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여히 여기는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관자제보살님, 대보살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할 때도 바로 아리아바로키제 세바라야 라고 나온 것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라는 것은 나와 남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고요. 또한 지혜로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관자제보살이다.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원한다 해서 관세음보살이다. 또 세상의 어려움을 듣고 밝게 비친다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이다. 또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자제한다라고 해서 관세자제보살이다. 또한 줄여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남녀노소, 빈부기천, 산원공상의 구분 없이 중생구제의 대승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계신 자비의 화신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대자대비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사무량심의, 자비의사 사무량심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또한 사서법을 깨달으신 분이지요. 사무량심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인데요. 아낌없이 남한테 주고 또 아낌없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똑같이 어려워하고 또 즐거운 일 있을 때 똑같이 즐거워하고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이 겪기면요. 괜히 안됐다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유 잘됐다 축하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딘지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 역시도 중생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이치를 다 초월했다는 이야기죠. 사무량심은 평등사자 아니어요. 땅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든 또 이쁜 꽃을 던지든 땅은 아무 말이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친소를 멀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려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평등심인데 그러한 마음을 다 터득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또한 관세음보살님은 사서법을 통달했다라고 하는데 사서법이라는 것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섭이다. 섭렵할 섭자를 쓰지 않아요? 보시섭. 아낌없이 주는 거죠. 아낌없이 준다 해서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만 논하는 것은 아니어요. 마음이나 어떤 따뜻한 말한 말이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법 공양을 올려도 올리는 거죠. 또 에어, 사랑스러운 말. 또 이행, 나 이익보다는 너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행. 또 동사, 무엇이든 함께 동등한 자격. 이려 평등하다는 이치, 동체의 이치를 터득하셨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대자 대비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보살은 일반적으로요.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무해심을 베푼다 해가지고 심우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자비를 위주로 한다라고 해서 대비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에 구세 대사다. 또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보문시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 나무, 보문시연, 원력,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바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놔두시기 때문에 보문시연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계시고요. 바로 연꽃을 들고 계신 걸 우리는 본래 불성이다. 자성이라 그러지 않아요. 해가 스님이 얘기하셨을 땐 안심인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또한 그 꽃이 핀 것을 연꽃이 핀 것을 우리는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전생의 형성이 됐는가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행복한 가정에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일찍 부모와 떨어진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졸이라고 줬어요. 일찍 쫓자, 이별 잇자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너무 행복하고 다 보겠는데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가가 보더니 이 아기는 부모하고 더 일찍 떨어지게 생겼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뭔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속히 속지하다 이별 잇자를 써서 속리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아주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 졸이가 5살, 속리가 3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가의 말대로 부모하고 일찍 떨어져서 살게 됐지요. 그러다가 사실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요. 부근이 없어도 좀 힘들지만 애들 키울 수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들 키우고가 힘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를 대주, 여자를 지주라 그러는데 바로 지주다 하는 것은 집에 어떤 기둥이 된다는 것이고요. 대주다 하는 것은 울타리 대자를 쓴단 말이죠. 울타이가 없으면 좀 위험해서 그렇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울타이가 있어도 집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졸이, 속리 아버지도 애들을 위해서 안이 되겠다 해서 재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애기를 안 낳고 두 애기들을 잘 키우겠다고 했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서 자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문제가 형성이 될까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집안의 어떤 재산이나 모든 여건이 졸이, 속리한테 다 돌아가겠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고민을 하다 결국 무인도에 갖다 버리게 돼요. 소풍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여기서 먹고 놀아 해서 혼자 온단 말이죠. 땜목을 타고 갔다, 땜목을 타고 왔는데 그 두 아이들이 엄마가 안 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산짐승 소리도 나고 먹을 게 이제 소풍 가듯이 싸갔던 먹을 게 떨어지고 나니까 나무 껍질도 베껴먹고 풀도 먹고 뭐 흙도 집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도움을 못 받죠. 그때 큰 졸이가 옷을 벗어서 흔들기도 하고 지나간 옷이 땜목이나 배가 없을까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동생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요. 그때 둘이서 이제 손잡고 죽게 되는데요. 바로 졸이가 난 이 다음에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를 해서 어느 누구든지 부르면 난 거기에 가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줄 거야. 아니면 나는 항상 어느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없는가 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 가서 구해줄 거야 하는 각고를 세우고 죽었고요. 동생인 송리는 나는 이렇게 힘이 들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과 지혜를 키워서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해줄 거야 하는 원을 세웠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형은 조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관음이 됐고요. 어떠한 여건이 와도 지혜와 힘으로서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세지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열반을 하게 되니까 아미타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관음과 세지를 좌보협시로 갖다 앉혀놔서 바로 서방정초에는 3대세사, 3대 대사라고 그러죠. 바로 관세훈과 대세지와 아미타부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 관세훈 보살님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누구나 수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사랑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유혹이 없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모든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행복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살고 명예나 권력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 염원일 수도 있는 것이예요. 하지만 지나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불자님들 적당한 불행관계 적당한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